SK님께서 두산 로봇틱스 갖고 계세요 아니 SK꺼 로봇을 하셔야 되는데 상장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요즘에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거 좋던데 그런 거 갖고 계시지 두산 로봇틱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7만 9천 2백 원이고 5%예요 아 이거 고민 좀 되시겠네요 두산 로봇틱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두산 로봇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신규 상장들 이쪽으로 진짜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갔죠 진짜 계속 올라갔습니다 두산 로봇틱스가 이번 주 월요일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 올라갔던 폭이 대단히 컸고요 그리고 뭐 어제도 오늘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8만 4천 원입니다 두산 로봇틱스의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상당히 높은 위치고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로봇틱스입니다 매도 시점 어떻게 볼까요? 지금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하셨고요 비중 5%면 적당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외인들이 수급의 끈을 아직 놓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도 장중에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어제 그제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매수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외인들도 지난 11월 마지막 제주부터는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하죠 그렇죠? 11월 27일에 올랐을 때 한 100만 원을 때리고 2, 3일 더 때렸다가 다시 매수하고 그 다음날 또 70만 원을 때리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메이저들도 현재 두산 로봇틱스가 이제는 약간 가격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만 원 저점에서 9만 7,900원 거의 10만 원까지 갔었으면 한 달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코스닥 개별 기업도 아니고 코스피 기업인데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이 5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인들도 로봇이 기관 쪽도 물량을 좀 늘렸다 줄였다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다시 신규로 대량 매수해가지고 추세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은 좀 치고받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한 달 넘게 네리가 나왔기 때문에 월봉으로 지난달에 장대 양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강하다 그러면 피보나치 그러니까 38.2까지는 안 깰 거예요 38.2에 살짝 안 닿고 지금 아래 꼴이 작업하는데 만약에 38.2, 이 가격대 7만 5천 원 이탈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7만 원대까지 다 훼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1선이 만약에 안 밀린다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위쪽으로 가면 또 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 올라온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건 제가 투자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올라올 때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한다든지 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지맥점은 오늘 단기는 오늘 장중저점입니다 7만 6천 9백원 지지맥점 이거 이탈하게 되면 22선까지 누르겠죠 7만 원을 좀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시간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근데 홀딩 하시는데 만약에 내 일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도 올라서 준다 한 9만 원 전후까지 올라서 준다 그러면 우선 단기로 한번 때렸다가 다시 보셔도 되고 난 그렇지 않고 다음 달 이번 달은 제가 봐서는 큰 흐름은 안 나올 것 같고 다음 달 정도 만약에 더 고점 돌파한다 그러면 그게 기대가 되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구간에 박스 매매를 좀 하시다가 이번 달 말이라든지 월 중순 지나 다음 주 넘어서 다시 한번 눌림질 때 그때 이제 매수해가지고 오늘 오전 저점을 안 깨면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현명하겠죠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제 뭐 기간 투자 좀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오전 장중저점을 안 깨면 월말까지 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근데 한 달 넘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금 메이저들도 물량을 넣다 뺐다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최근에서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선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9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 그때 단기 차익하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